저 헛스 42살 김세준입니다. 친구이시네요? 제가 생일은 빠르다고요. 아 형님. 감사해요! 제가 생일은 빠르다고요. 아 형님. 안녕하세요. 아 네 안녕하세요. 호치민 사는 33살 김재원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부터 공격해야 되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바로 끝나겠군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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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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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남에 온 지 7개월에 김종원 동기고요, 룩을 좋아합니다. 컷을 1번 맞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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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끝! 끝! 저 허스 마흔 두 살 김세준입니다. 아 친구이시네요. 제가 생일이 빠르더라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다가가 Baz茨abo 3 1 2 4 2 3 5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